뉴 냠냠냠냠 담바빵 맛있어 요즘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거야 승강수원 청교육이 필요학굴 저기 누구였어요? 너 사랑해요 헐 왜이렇게 무섭게 생긴거야 그래도 창교 켜야되겠지 누구세 아니 뛰어내줄시간에 도대체 누가 노래를 불러요 네 층간소음 모르세요 층간소음 모로가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아 혼자서 부르셨군요 오늘도 노래해요 랄랄랄랄랄라 아 그러시군요 역시 노래는 친구랑 같이 해야죠 모두 함께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아니요 전 노래 안 부를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노래 부르기 싫어요 아 집에 가고싶어 야 구독하면 애인생인데 진짜 생긴다니까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언젠가 안 생길거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